잭슨 참가했다. 날로 1600억짜리 그림을 그린 아크 청자 본인은 이론 냄새도 못 맡았지만 어떤 사람 점 찍어서 4억 벌었어. 네 국가가 만든거야. 점 하나 찍어서 그림이야. 그거 소장한 사람. 자 준비. 레디. 레디. 고. 잭슨 원수 그대의 조리. Made in fun of by his friends. Drop, paint, and make that road. Begin abstract painting. 2절 번 해석 시작. 잭슨 그림을 그려 침묵 초록마다지. 물감 떨고 흘려서 추산하원으로 되네. 자 내려놓으세요. 자 이제 진짜 수행입니다. 이 가사를 쓰세요. 잭슨 참가입니다. 날로 1600억짜리 그림을 그린 잭슨 참가. 날로 1600억짜리 그림을 그린 잭슨 참가. 날로 1600억짜리 그림을 그린